안녕하세요 아이온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성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던 바로 그 소식 아이온 클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의 아이온을 현실로 만들어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아이온 클래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온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최대한 그때 그 시절의 아이온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제공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온 클래식 아이온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추억 속의 아이온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제공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아이온에 대한 기억과 노하우를 잊지 않고 계신다면 아이온 클래식 서버에서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데바드 중에서도 영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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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